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약간 삐끗감성의 유튜브를 찍어보려고 해요 지금 저는 본가에 왔습니다 아까 본가에 온 이유가 가지를 저희 어머님께서 분양을 하셨다고 하셔서 사실 좀 됐는데 지금부터 보러 갈 거예요 저의 뽀짝이들을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보겠어? 어머! 알겠어! 이게 뭐 개판이야? 안녕? 어머 너 반갑다 왜 이렇게 쪼꼬맛니? 알겠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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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어머 네네네네! 콩이 자리 떴어! 콩이 자리 떴어! 어머! 콩이 자리 떴어요! 어머! 콩이 자리 떴어요! 응? 응? 어머! 여기가 진짜 작아! 어머! 여기가 진짜 작아! 네! 나 알아! 네! 이제 안 해! 안녕! 개판이 고마! 개판이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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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내 머리카락! 어머! 왜 이렇게 귀여워? 하늘아! 하늘아! 어머! 어떻게 해! 꼬불이! 하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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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보통 놈의 고집이 아니에요 하늘이! 누워! 하늘이! 하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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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! 이 타만 더 줘! 옷! 어떡해! 귀엽지? 너무 귀엽지? 하늘아! 어머 어떻게 뭐하니? 너도 보통 아니다? 대충 약하라고 하도 막 크게듭아 하늘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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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보려요? 응? 어? 어? 아느라 어? 너가 알아? 어딘지? 에이 There 여기 softer 그거 좋아? 왜 이럴까? 네 응 응 아느리 응 응 아느리 응 알겠지 이 치즈는 백종원에 있는 젖음을 찾았다. 이 치즈는 왜 젖은지? 이 치즈는 왜 젖은지? 이 치즈는 왜 젖은지? 왜 젖은지? 이 치즈는 왜 젖은지? 이리와. 아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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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. 제가 잘 안 죽어. 할아버지 이럴수가 좀 해봅시다 지구는 한편이 들어있는 후 이쁘게 잘 먹자 이쁘게 잘 먹기 아아 이쁘게 잘 먹기 이쁘게 잘 먹었지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